다음 시간 об에 관해 오신 후 맘이 Q3 4년 Makes 그리고 impress은 이제 우리는 우댓는 이기는 구경을 보고서 먼저 음악을 보러 와 아드라데나와 이제 랑카오도 구덕 아드레 애토쿠트 랑카오에 올랐다 메디브로마케모티테나 달라더 말리가오 달라더 말리가오기에는 니깡 말리가오기에는 아드레야 맘에 마하누레 마하세파하있디야 달라더 말리가오 다스로야 윗대로 아와 페라디언이예요 말바드 대파라기야 헤멧떠너무 발랐네기야 메디브로마케모티테나 달라더 말리가오다마이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스리랑카 캔디에 불치사라는 곳에 와있습니다 스리랑카에 정말 예쁜 곳이 많이 있는데요 그중에서 제가 여러분들께 추천해드리고 싶은 곳은 바로 여기 불치사입니다 불치사는 부처님의 치아사리를 보관해둔 곳으로 스리랑카에서 가장 신성한 사원입니다 여러분도 다음에 스리랑카에 방문한다면 불치사에 꼭 방문해보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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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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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